드디어 이oid Nacho 여기 앉아 조금 더 가까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제 플로레스에서 지금 랑킨 그리고 랑킨에서 여기 호텔 호스텔 엘 뿌르탈까지 몇 시간 걸렸지? 8시 반쯤 출발했으니까 도착했을 때가 여기 도착했을 때가 6시? 아니야 6시 넘었어 해 지고 나서 도착했거든요? 18시 35불 와 그러면은 9, 10, 11, 12, 1, 2, 3, 4, 5, 6 와 10시간 반응이 보는데 와 진짜 중간에 한 두 번 쉬었고 저희는 게타웨이라는 여행사에서 여행자 버스를 신청해가지고 왔고요 다행히 에어컨이 됐어 에어컨이 되다가 또 안 되다가 되다가 안 되다가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쾌적해서 괜찮았었고 1인당 250개 철씩 예약을 했어요 1300이라 적혀 있었는데 250을 해주셨고 여기 숙소는 엘 뿌르탈이라고 샘목참페이랑 걸어서 한 2분에서 5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 근데 문제는 샘목참페이 전방대까지 40분이 걸려요 그래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여기 숙소가 진짜 뷰가 좋긴 하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그래서 휴양장도 있고 밑에 바로 물이 흘러가지고 놀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인터넷이 안 되고 온수가 안 나온다 자아 바로 죽을 것 같아 여기가 지금 우리가 플로리했을 때 36도였는데 지금 여기 한 16도? 16도밖에 안 되네 엄청 쌀쌀해요 20도가 차이가 나 그러니까 한파 아니야? 한파 이정도면? 한파보다 더 쉬워 오늘은 샘목참페이를 갈 거고 원래 투어가 저기 적혀있는 거는 175개 차례 가지고 오전, 오후 해서 오전에는 샘목참페이 올라가서 쌀하고 뭐 뷰 보고 오후에는 동굴, 동굴, 투빙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솔직히 여기서 2분밖에 안 걸리는데 굳이 오전 거는 투어를 할 필요 없다 생각해서 자 우리들끼리 한번 올라가려고요 올라가고 오후에 있는 튜브는 우리끼리 하면 안 되니까 30개 차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해보려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버렸어? 추워서 근데 신기한 게 어제 진짜 그 트럭을 거기 랑킨에서 여기 호텔까지 픽업을 해 주시는데 트럭으로 픽업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픽업을 하는데 보이시나? 이런 비하 자동차 트럭 이런 트럭을 타고 왔어요 동영상은 어떻게 고프로를 찍을 정신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 명장면을 찍지를 못했네 아휴 아쉽다 진짜 비가 억수로 오는 게 너무 비가 막 바바바봉 내리는데 그냥 트럭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고 왔어 진짜 진귀한 경험이었어요 호텔에서 오른쪽으로 나가면 걸어서 2분에서 5분이면 입구가 온다 있거든요 저기가 입구인가? 벌써? 저쪽이요 아니 근데 여기 한 일주일 10일 내도록 비 온다 돼 있었는데 날씨가 완전 쨍쨍한데 마스크 써야 한다 해가지고 5개 찰씩 썼어요 비싼데 그냥 귀찮아서 아 저쪽에서 사는 거니까 일단 입장료는 50개 찰 한 사람당이라고 하고 저희는 따로 투어 신청 없이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면 다른 투어 그냥 따라가면 안 돼? 일단 입장료는 50개 찰 한 사람당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가는 길에 가면 우리가 뭐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올라가면 무조건 전망이 좋을 거야 어디를 가야되나 어디를 가야되나 저기는 저기는 일단 일로 가보자 어디든 올라가는 곳이지 않을까 저기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여기가 맞다는 것 이쁜데 벌써? 이쁜데 벌써? 근데 우린 전망대를 가야되는데 왜 자꾸 내려가고 있지? 근데 우린 전망대를 가야되는데 오호아 보여드릴게요 어머 이쁘다 물 진짜 이쁘네 우와 이거 이제 위에서 볼 수 있는 데가 전망대인가 봐 너무 이쁘다 Food 이제 올라가는 건가 전망대를 찍고 나와서 노는 게 더 재밌을 거 같아 이제 온화 먹을게 어우 저기다 사람들 있네 우와 예쁘다 유명숙이 들려달라고 그럴걸 아 그럴걸 근데 깊을 줄은 생각을 못했는데 조금 깊어 보이긴 한데 얕은 데도 있으니까 요렇게 먹을까? 얕은데 꼬마탕 이런거 어우 저기 이렇게 사람들이 놀고 있네 이제 어우 드디어 이제 올라간다 위에 꼬마는 눈물이 여행입니다 여기 사람들 엄청 많이 놀고 있잖아요 라커룸이 여기 라커룸이네 근데 잠그는 거 없이 본인 자물쇠를 들고 와야 되는 거 같은데? 이렇게 어 저기서 놀고 그러게 본인 자물쇠를 들고 와야 될 줄이야 봐봐 좀 본인들 건 같다 어 또 나뉜다 어떡하지? 아 이거는 길이 이거네 저기 한번 보고 와볼까 대박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색깔 미쳤다 라이프 가래로 있으시오? 네 와 너무 이쁘다 우리가 빠졌던 그 강물관은 다른데 어 왜? 오 마이 갓! 하하하 근데 오늘? 하하하 우와 대박 뭐하고 계세요? 하하하하 뵈포인트에 갔어요? 네 아, 이미? 네, 제가 많이 왔어요 여기가 정말 아름다워요 여기가? 아, 그냥 올라가고 그냥 올라가고 뭐하고 그 뵈포인트? 아, 나 안 갔어요 와, 세상 좋다 오 마이 갓 하하하하 너의 밤이 저녁 잘했어 잘했어 5분 5분? 7분 7분 5분 7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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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 5분 와 이게 여기서 만나지네 나 그냥 갔나 그랬는데 사실 나는 여기 들어가서 들어갈래 했거든 들어갔으면 존나 당황스럽겠지 나 사실 여기 발 담그고 싶었거든 가자 나중에 담글 거니까 아까 저 친구는 크리스찬이라는 친구고 덴마크에서 왔고요 우리처럼 일을 그만두고 세계여행을 하시는 근데 엄청 길게 한 열 달 정도? 한 달 했고 멕시코에서 시작했다 해서 어제 본고차에서 대략 열 시간 동안 같이 가면서 친해졌어 일단 저희는 볼 포인트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개논파 와 높아 생각보다 높은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건 몇 도야 도대체 여긴 거의 한 70도 되겠는데 거의 그냥 사다리야 사다리 아까 여기서 또 본고차 친구를 만났는데 못 찍었네 그 아이는 티카이 투어에서부터 같이 갔다 했는데 뭔데요? 뭔데요? 아이고 저것이 바로 짬밥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려고 저거 내렸습니다 가봄시 시절 여러분 이 타자는 여행 어이없어 3 난 그새 더 놀랍다 요즘엔... 쫄깨 오르고 사진을 보는 것 같아 썩은 눈썹인데? 이쁘긴 하다 비교하다가 내려가서 저희 빨리 뛰어도 죄송합니다 내려오는 건 금방 내려왔지 무릎은 나갔지만 아 진짜 이쁘지 않아요? 저기 있다 왜 안날래? 하이 귀엽다 잘잘 물이 차고 물이 차고 물이 차고 물이 차고 물이 차고 야 피시스파 갑자기 흥미가 없어졌는데? 저 옷이 왜이래요? 왜이래요? 저 옷이 왜이래요? 뭐가 다진아? 오 오케이 야 대박이다 하이 우와 대박 어 야 헤이 아하하하하 아 어떡해 저번에 포켓을 지고 가려다가 실패했어요 야 나 알잖아 너 너 나 알잖아 가서 일어날까? 오 하이 이제 네번째야 우리 아까 내가 말했던 사람 제일 좋아 이제 네번째야 우리 제가 베스티니이다 이 정도면 오 와 재밌겠는데? 무릎 다 나은 거 아니야? 가보자 기티비 바쁘다 아 아 아 진짜 이쁘지 않습니까? 야 너 여기 진짜 잘했잖아 그래서 꼭 오랜 길이 헌말라 여기 여기 그냥 무조건 와야 되는데 정말 콧콧이네 여기 이쁘지 않음 네번째야 띄아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